이어서 우리 면적 구하기, 적분 있죠?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잘 알고 계시죠? piRg고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생각해보면 이 그리스 시대의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원의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여러 개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들을 구해서 더하면 그러면 적분의 이 면적에 가까워지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3개로, 6개로, 12개로, 24개로 이렇게 점점에서 삼각형들의 면적을 구하면 점점점 원의 면적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piR제곱할 때 이 pi가 3.1416에 가깝다는 식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네오나드 다빈치는 이걸 실제로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자르면 이렇게 잘라져서 이게 이런 직사각형이 되고 평행사변형이 되고 이거는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면적을 구해서 더하면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시각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설명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piR제곱이 9의 면적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이 최적, 부피는 어떨까요? 적분의 개념 17제기 수학자에 있는 천문학자인 케플러는 아리키메드의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포도두통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작은 원판들, 조그만 것들의 부피들을 구해서 이걸 다 더하면 그러면 이 전체의 부피가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구분구적법 개념이죠.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적분의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코딩을 이용해서 적분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구간 0, 5에서 0부터 5까지 사이에서 함수 f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플롯하면 바로 그려지죠. 자, 그 다음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0부터 4 사이에서 함수 f의 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든 영역을 한번 보죠. f의 x를 주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x축과 만나는 이 구간을 색깔을 주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의 면적, area, 이건 어떻게 구하죠? 면적을 어떻게 구하죠? 면적. 면적이 바로 적분 명령어를 간단히 사용하면 이것을 f를 이 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 값을 구하라. 인테그라를 하라. 그러면 3분의 44라고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쉽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식을 주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구간만 주면 그 구간 사이의 적분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분을 마스터한 겁니다. 이어서 이 구간에서 이 똑같은 함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회전되면 이런 부피가 되죠. 이거는 3차원 플러스를 하는데 리볼루션, 회전시켜서 f를 x축의 0부터 4까지 그려서 그것을 3차원으로 이렇게 회전시켜라. x축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 회전체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서 구해보면 자, f를 줬죠? 이 부피는 여기 πr제곱을 적분해서 0부터 4까지 구한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분구적법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함수 f를 주고 f를 회전시켜서 그 회전체의 부피를 인테그랄로 구하면 답이 바로 15분의 892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 회전체와 적분값을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보면 답은 15분의 892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프는 아까 보듯이 이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의 부피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명령어로 실제 그려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카피하셔서 그래서 다양한 세이지 셀에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사이트는 미리 제공해드린 여러 가지 실습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